한 인간이 태어났을 때 과학적 관심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관심을 갖습니다 Q가 많이 나와요 Q가 IQ를 본다 CQ, EQ 이건 감성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IQ만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NQ 이건 공존지수 네트워크 퀴션트 어떻게 인간들과 어울려 살아갈까 그걸 봐야 되나? MQ 도덕지수 도덕성이 있어야 되나? CQ 문화지수 AQ,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많은 QQQQ에서 Q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인간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부족해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IQ입니다 그 인간의 IQ를 보면 이 인간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우생학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저명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하는데 이분이 만든 걸로 테스트를 통상합니다 물론 그 안에 먼저 프랑스에서 한 100년 전에 IQ 테스트가 나왔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생학자입니다 우생학자 우생학자라는 것은 인간은 그 인간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평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든 일을 실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정을 세웠어요 맞다 그 당시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중등학교 25만 명을 IQ 테스트를 합니다 25만 명 이 중에 IQ가 135 이상 되는 천재들을 1521명을 찾아내요 그럼 얘들을 연구하면 얘들이 평생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어떻게 돼? 우생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1521명에 대한 개인 파일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이 아버지가 이 집에 책이 몇 권 있고 학교는 어떻게 되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여자 뭐 다 이 한 인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정했어요 이 아이들은 각계의 최고 엘리트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과 영웅적인 지위를 누를 것이다 즉 인간의 일생은 IQ 하나만으로 예측 가능하다 이게 가정입니다 벌써 가슴이 뜨끈한 분 계시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데 78년간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천재유전학이라는 책을 발간하기 시작했어요 연구 과정을 전부 보고를 그런데 결론 제 4판에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이게 리스터먼 교수의 처절한 결론이었어요 이제 안심이 좀 되죠 어휴 살았다 어휴 살았다 다시 말하면 지능과 IQ와 사회적 성공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실제로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이 천재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너무 IQ가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나쁘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노벨상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 그리고 원자탈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부 캘리포니아 출신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러면 그럼 뭐지 그럼 뭘 보면 그 인간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이게 학자들로 관심이에요 과거에는 IQ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냈어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나는 건 지금도 틀림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IQ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가 여기 지예요 그런데 이 밑에 IQ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하워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찾아낸 건 8개 반을 찾아냈어요 IQ가 8개 반이 있어 예를 들면 이쪽으로 들으면 입으로 바로 나온 사람도 있어 말이 머리를 안 그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려 이게 언어 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입니다 이것도 지능이에요 말은 못하는데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죠 논리 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천재적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음악 지능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두 개입니다 GF하고 GC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이 지능이 있어요 GF라고 하는 플루이드 인테리언스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 건데 20대의 최대가 되었다가 20대가 넘어지면 이 지능이 감소해 옛날에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능이 이거 하나만 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해야 돼? 25살 청년이 해야 돼 그 놈이 머리가 제일 좋아 대법원장도 25살짜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크리스탈라이저 인테리언스 결정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져 휴 한숨 쉬시는 분들 있죠 아이고 내 살았다 내가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로구나 그런데 미안해지만 이게 이렇게 높아지려면 나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픈마인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지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 이것의 합이에요 이 중간 어딘가 이렇게 지능이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합지능이 떨어져 왜? 왕년밖에 안 찾아야 돼요 왜? 최근 것은 모르거든 모르거든 자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다음 이 문제예요 20대가 넘으면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가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셔서 지금까지 20대가 넘으신 분들은 뇌세포가 지금 현재 5만 개가 돌아가셨어 5만 개가 돌아가셨어요 뇌세포가 그래서 70대가 되면 20대 청년보다 뇌의 무게가 30%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골이 빈 거예요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골이 빈 거예요 이제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번 뇌과학이 생명공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50대 이후에 공부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건강한 20세와 건강한 70세 뇌의 활동을 비교했는 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뇌의 지능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얼굴 보고 아는 거 그것은 뇌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면 압니다 산소 소비량 다시 말해 또는 뇌의 포도당 소비량을 뇌는 포도당만 쓰니까 포도당 소비량을 측정하면 포도당을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보면 뇌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은 딜레마예요 어떻게 뇌의 무게가 30%가 줄었는데 어떻게 뇌의 활동이 똑같지? 똑같지? 과학자들이 하는 건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밝혀냈어요 중복성 원리와 가소성 원리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중복성 원리라는 것은 원래 인간 뇌가 디자인될 때 뇌세포가 70%만 있어도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동차 바퀴 몇 개로 돌아가요? 네 개 근데 트렁크에다 스페어 타이어 넣어놨어 그럼 더 빨리 가나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30%는 스페어로 달하는 것이란 그게 그러니까 70%만 있어도 뇌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또 하나는 가소성 원리예요 가소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구부릴 때 열을 가해서 구부리면 잘 구부려지죠 근데 열을 제거하면 어때요? 다시 원래 돌아가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가소성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신경망이 새로 생긴다고 말이에요 신경망이 새로 생겨요 거기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가 스마트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백세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치매예요 치매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 것은 우리 모든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장이 나쁘면 3D 프린트로 만들어가지고 갈아 끼우고 간도 갈아 끼우고 피해도 갈아 끼우고 다 갈아 끼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뇌는 못 갈아 끼워 왜 그래요? 뇌는 일종의 자기 정자성, 자기 아이덴티입니다 뇌를 갈아 끼우면 옛날에 있던 기억이 다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그걸 자기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야 그게? 그럼 뇌를 갈아 끼우면 한글을 알아? 몰라요? 몰라 몰라 전혀 몰라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처음 보는 것이야 전부터 처음 보는 것이야 문제는 그러니까 이걸 기다리기 전에 뇌가 노화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KBS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뭐예요? 꾸준한 정보자극을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뇌과학 연구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망, 신경회로망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프레쉬해지고 머리가 스마트해진다 스마트해진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유지, 소통, 대화, 교류 그런데 또 그것까지 연구를 했더라고 자기가 대하는 사람이 괴팍하면 괴팍할수록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뭘 가지고 그걸 연구했냐면 형제가 많은 집의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이해성도 좋고 배려도 잘한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를 연구했더니 형제가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형제라도 성격이 다 다르다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거 다 다르 그러니까 형제가 많으면 그걸 전부 안답니다 저놈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성질내고 뭐하고 그래서 그걸 전부 익혀 그래서 거기에 맞게 돼 그러는 경우에 뇌가 훨씬 프레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트너 중에 영 괴팍한 사람이 많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돼 그 사람 비유 맞추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돼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면 IQ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뭐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냐는 게 학자들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젤라 도커스 박사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바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연봉이 가장 높다는 보스톤의 맥힌지 컨설팅 그룹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주죠 거기는 그런데 이분은 하바드 대학 다일 때부터 자기의 천직은 소외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자기 천직이라고 생각하냐 미국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연봉을 받는 맥힌지 그룹을 때려 치우고 뉴욕에 뉴욕 중학교 1학년 7학년이죠 수학선생으로 가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가진 분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역시 학자적 관심이에요 수학 점수와 IQ가 관계가 없어 자기가 예측하기를 IQ가 높은 학생이 수학 점수가 제일 좋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 안 그렇다고 그리고 의무를 각시 아니 수학 점수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 성취도입니다 사회적 성취도가 IQ와 사회적 성취도가 관계가 없네 그럼 뭐지 이걸 또 다른 고등학교로 가서 수학선생을 하면서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똑같아 IQ와 수학 점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아 이게 뭔가 그러면 인간의 사회적 성취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교사를 사표를 내고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심리학과의 연구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10년간 연구를 계속해서 찾아 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그릿이라는 걸 찾아 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릿은 뭐예요? 열정과 끈기예요 열정과 끈기를 당할 어떤 변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회적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사회적 지능도 아니었고 좋은 외모도 아니었고 육체적 건강 상태도 아니었고 IQ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열정과 끈기 그릿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열정과 끈기 그릿은 목표를 향해 매우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것은 지구력입니다 그릿은 해가 뜨나 지나 당신의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단지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릿은 인생을 단결히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사는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이 연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재능은 그릿과 상관관계가 없다 IQ하고 그릿하고를 또 이분이 다시 비교 연구를 했더니 IQ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그릿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니까 물고 늘어지는 게 없어 없어 빨리 하거든 그냥 그렇게 나중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연구가 나오면서 과거에 있었던 마시멜로 테스트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마시멜로 자아시아 보셨나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이렇게 꼬챙이에 끼어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역시 스탠포드 대학의 월턴 미세일 교수라는 분이 마시멜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목표는 무슨 그릿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그 참을성 인내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중점을 두고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에 병설 유아원이 있어요 유치원보다 조금 한 단계 낮은 4살 그래서 4살짜리 어린이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4살짜리 어린이가 15분을 참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각 방에다 어린이를 집어넣고 거기는 통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맛있는 마시멜로를 책상에 놔두고 이걸 15분간 안 먹으면 두 개 줄게 15분간 안 먹고 참으면 두 개 줄게 그런데 어린이가 맛있는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 15분 참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답니다 이 아이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제 절망 이걸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다가 결국 앳다 모르겠다 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월터 미셸 교수는 실험을 해보니까 3분의 1은 어린이 600명 3분의 1은 들어가자마자 먹어버려 3분의 1은 참다가 먹어버려 3분의 1만 참아 끝까지 참았어 그래서 이 실험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게 그런데 13년이 흐른 뒤에 이 딸들이 아빠한테 아빠, 어느 날 우리 그때 실험에 참가한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월터 미셸 교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놈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추적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시멜로 테스트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실험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13년 후에 참았던 3분의 1이 건강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진도 빠르고 모든 사회활동이 훨씬 뛰어나 못 참았던 애들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일이 많고 그런 애들이 많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15분 참는 게 뭐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다시 계속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았던 3분의 1이 계속 사회적 성진도 빠르고 잘 살아 가정생활도 굉장히 원만해 사회활동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그래 아니 이게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벌써 지금부터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이걸 연구해놨어 이걸 만족지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지연 다시 말하면 현재 눈앞에 있는 만족을 다음의 만족으로 연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대학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가겠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영화도 보고 싶고 축구 구경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이걸 어때요? 지원시켜야 돼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만 자기가 훗날 더 큰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미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그걸 해놨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과연 인간의 참을성이라는 게 끈기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했더니 애들에게 IQ 테스트보다 참을성 테스트가 이 인간의 이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IQ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립과 열정과 끈기 이것과 마시멜 테스트 이런 테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자제력 향상은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가 악자들의 결론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면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아 그것은 유전자인가 이렇게 나와요 유전자인가 그런데 아이들아는 거야 유전자가 아이들아는 거야 후천적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것도 유전자라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유전자 결정론이 통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참을성 없는 것을 누구를 원망하면 돼 우리 엄마 아빠를 원망하다가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원망하다가 전혀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나라를 나라를 두 가지 유형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이게 뭐예요? 헤드네이션 모르셔도 됩니다 헤드네이션 헤드가 뭐예요? 머리 참 잘하시네 굉장히 잘하시네 네이션은? 국가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국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미국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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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프랑스 이런 국가들입니다 성국가들 저 나라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머리를 써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나라가 바디디네이션 이건 무슨 나라예요? 몸을 써서 육체노동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국 인도 한국은 어디서 할까요? 한국은 어디서 할까요? 이건 미국 학자들이 한 거니까 한국 어딜까요? 한국은 0.5, 0.5입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이 바디네이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13억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해요 인도 13억 당해요? 못 당해요 베트남 1억 당해요? 못 당해요 필리핀 1억? 못 당해요 몸으로 못 당해요 뭘 해야 돼요? 헤드는 뭘 의미하냐면 혁신을 의미합니다 창의성 혁신 인도베이션 인도베이션 혁신 혁신인데 나는 뭐냐 이게 나 이건 나라가 그렇다는데 나는 뭐냐 나는 머리로 먹고 사느냐 몸으로 먹고 사는 거야 헤드 퍼슨 바디 퍼슨 그런데 여기서 바디 바디 몸으로 먹고 사는 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에터미는 에터미는 뭘 요구하냐 하면 헤드 헤드 플러스 바디 바디 플러스 하트 이게 뭐예요?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성공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건 절대예요 절대 조지라드 사람 이라는 사람 제가 가끔 언급을 했죠 조지라드 조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학력이 중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딜러가 됐는데 이 사람의 업적을 지금도 못 깨요 연 12년 연 12년 기네스북에 등재했으니까 평균 하루에 자동차를 6대씩 팔았습니다 마이팔 때는 60대를 팔아 하루에 그러니까 어때요 15년 만에 은퇴를 하고 많은 책을 쓰고 큰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 강연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이분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 분이에요 오바마도 초청을 했는데 트럼프는 아직 초청을 안고 있더라고 하나도 바쁜 사람이라 그 사람은 그런데 이분이 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한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머리를 쓰는 부지런함이 아니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헤드 이거 부지런하다는 것은 바디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바디 아침에 30분 일찍 센터에 출근해서 환기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그 손해인 것 같죠 손해 아닙니다 몸으로 뛰어야 돼 그런데 이 하트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파트너들과 동반 성공하겠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겠다는 생각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돈이 벌리면 좋은데 안 벌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벌려요 그래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태도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attitude 마음가짐 do just now 이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이에요 언제나 나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1번이에요 내가 1번 다른 기업은 그렇게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투게더 여러 사람이 재심 합력을 하기 때문에 성공해요 두 투게더 같이 하니까 성공할 거예요 세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 버닝 디자인 아주 불타는 불타는 욕망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아든트 디자인 이걸로 해야지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그만이고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수를 하지만 포기하는 순간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할 때까지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마인세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 패션과 퍼시베런스 열정과 끈기를 기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또 다른 심리학자가 또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3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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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